으 아 우리 8층 방도 아 여기가 까르나와요 원래 6층 까진데 8층을 업그레이드 주셨어요 오션뷰고 역시 웨스트잉 방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거울이 있는 것도 완전 마음에 듭니다 어 진짜 크다 거울 그리고 TV가 최신 스마트 TV 이 파도소리는 진짜 리얼인 사운드입니다. 리얼로 파도소리를 듣고 싶지?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야근하면 너무 기분 좋겠다. 와인 한 잔 먹으면서. 이거 근데 딱 두 잔이면 끝나긴 하겠다. 딱 좋지 우리 애는.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는 어메니티. 샴푸, 바디워시, 컨디셔너, 바디로션까지. 제품이 어디꺼인거야? 자체. 아, 헤븐니 스파? 안녕, 부산. 너무 맛있고, 탄산우도 주고. 어떻습니까? 웨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역시 웨이스크림. 거울이 있는 것도 완전 마음에 듭니다. 어, 진짜 크다 거울. 그리고 TV가 최신 스마트 TV. 최신의 바깥나봐. 그런데 넓게 펼쳐진. 이 파도소리는 진짜 리얼인 사운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듣고. 이렇게 하면 안되었죠. 네, 뭐 언제 다 먹고 싶어요? 다섯. 다섯. 여긴 다섯. 다섯. 여긴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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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무 맛있고 또 주나 또 주시나? 하고 여쭤봤는데 리필 된다고 하네요 좋다 홍대가 이네요 홍콩영화 그 느낌 나죠 꺼봐 일찍은 조금 일찍은 일찍은 인천의 웨스키는 마무리